왜 왜 왜 왜 왔다 방이야 한치 낚시 못생겼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태궁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한치 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 한치 낚시는 거제도에서 영웅호 영웅피싱 영웅호 타고 한치 낚시 나왔는데 최근에 한치 호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한치가 폭망했답니다 어제 폭망했으니까 오늘도 폭망 안하길 바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웅호에서 한치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쉐킷쉐킷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치를 이제 접겠다는 생각으로 수심축정률도 같이 팔아버렸는데 또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다시 오게 됐는데 수심축정률은 아니고 옆에 꼬양누나 수심축정률 같은 그람수를 사용해서 같이 카운팅하면서 똑같이 수심을 같이 내릴 예정이고 판단체비 제일 아래쪽에는 GTD 고추장컬러 100g 달고 그 위에 2단에는 주에레기 제 위에 세 번째는 야 맛있다 고추장컬러 3단으로 해가지고 시작해보도록 하고 자 오늘 베이트 한 대 스피닝 한 대 사용하고 오늘 스피닝은 틴론 때 릴은 2500번 라인은 8합사 0.85 사용하고요 오늘 체비인은 오모리그입니다 이게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저는 이렇게 달아서 옆에 가지줄 줘가지고 가지줄을 1m에서 1.5m 정도 주시고 대기 연결하시면 됩니다 20에서 20원 20에서 20원 20에서 20원 잠시만요 20세 오드론드에 20세 오드론드에 20세 오드론드에 20세 오드론드에 20세 오드론드에 20세 오드론드에 25세 오드론드에 20세 오드론드 계속 들어와 예 많이 들어와 예 한번 흔들어 봐 예 어 타치님 히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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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타치님 척수 합니다 올라옵니다 이야 한마리 올라왔다 나이스 엄청나게 오죠 왔다 빵이야 해터 이쁜한 칭니다 옥수로 작노 자 또 올라왔어요 한마리 옹오리그 최공이니 최공 겁나면 오고 있는 겁나 지금 이거 완전 피딩 오고 있는데 와 아 나도 큰 거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다 리액션 바이트 쭉쭉쭉쭉 야 이거 뭔데? 반짝은데? 옹오리그에 또 핑크 색깔에 또 한 마리 나왔어요 자 이쁜 한 치입니다 나중에 새벽에 피딩이 오든 좀 이따 오든 피링은 안 볼 것 같아요 오늘은 아 드링크 고 히트 고 히트 아 그럼 나 이거 백 다시 박아 놔야겠다 또 왔나? 와 나이스 2연타 구형 더블 잘하네 잘해 야 야 빠지 굿샷 굿샷 잘해 잘해 구형 TV야 왔다 빵야 왔다 빵야 한 번은 올 것 같은데 진짜 좋은 기억 안 됩니다 오구용 계속 통화합니다 입진이 많이 예민하거든요 애기다 애기 요런게 나오네 어머리그 왔다 빵야 오 좋아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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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용 히트 히트 다블 야오 사이즈 괜찮고 오늘 뒤에 잘 차네요 와 계속 온다 계속 온다 난리다 오 괜찮네 사이즈 같이 한번 하자 한치 두치 넷치 넷치 뿌꾹 빠 뿌꾹 빠 뿌꾹 빠 뿌꾹 빠 뿌꾹빠 뿌꾹빠 입질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대부분 20 왔다 빵야 20m 시야는 좀 작아요 시야는 좀 작은데 한 마리 왔어요 저킹 주고 쉐이킹 하고 또 저킹 주고 아 폴링 떨어지는데 와 역시 2.5억은 낮네 오케이 2.2억은 낮네 머리가 머리 스타일이 네랑 똑같지 제 머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저저랑 똑같이 생겼죠 나랑 닮았네 한순아 히트 빵야 더블 오 이거 싸야 된다 야 이거 싸야 된대 좋다 좋다 이거는 좀 꾹꾹 박네 어 쌍거리 쌍거리 자 한순이가 저 좋다고 쌍거리 저 좋다고 막 덤드립니다 둘이서 저 좋다고 둘이서 이거 달라붙었네요 제가 똑같이 생겨놓으니까 애들이 잘먹네 새쌍둥이죠 새쌍둥이 고향 히트 고향 히트 말없이 조용히 히트 맛있어 맛있어 사이즈 굿 왔다 이 줄이 시원하게 오면 좋겠다 했는데 왔다 아침에 잘한디 고향 히트 짰겠지 더 감아 더 감아 더 감아서 땡땡이 노란색 땡땡이 빼주세요 아 빼드릴게요 고향님 네 자 노란색 땡땡이 메탈에 나왔습니다 왔다 왔다 빵야 한순아 베이비 커먼 에이 애기다 자 그래도 또 한마디 나왔어요 왜왜왜왜 왔다 빵야 애가 입질이 근데 잠시만 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우와우와 우와우와우와우와 이야 로드 꾹꾹한데 입질은 엄청 쎘어 근데 사이즈 짝진 않아요 사이즈 안짧다 고마워 쌍거리 쌍거리 잘하네 뭐해 물었지? 자 주열이랑 DTD입니다 새 쌍둥이 한 번 더 가고요 역시 열심히 안 늦는 자 잡는다 입질이 근데 진짜 쉬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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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흔들어 흔들어 지금 조금만 더 와주세요 어깨 야야야 으어 빠졌다 19 으어 빠졌다 잘가 괜찮아 잘가 너는 그게 운명이야 나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즈 좋았어 이번에 살짝 대포할 왔다 빵야 20 바로 오죠 왔다 우와 좋아요 좋아요 한순이가 좋아요 오우 예아쓰 티비 고추장 컬러 오징어 숙회 무침하고 맛은 설명 안하겠습니다 달달할 꺼서할 맞다 안온다 카리카 온다 한순아 니 뜨고 있었나 야 꾹꾹한다 꾹꾹한다 이거 뭐가 왜 이래 오래 걸리노 빨리 올라온나 한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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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래 꾹꾹거리는데 니 야야야야 또 삥꾹 2.2인치입니다 삥꾹 왔다 올라 탈락을 했는데 탈락을 했는데 왔다 빵야 바로 이만 아닙니까 더블 히트 연타 DTD 고추장 고추장도 인기가 좀 있네 자 바로 따블 아 꾹꾹 또 히트 나이스 트리플 차 크치고 하니까 무르지 왔다 빵야 오 코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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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배터리 배터리 야 커드라 코드라 코드라 야 좀 더 가나 이야 대폴 코드라 코드라 오 대폴 대폴 우와 잠깐만 내꺼 올려서 같이 보여주자 내꺼에 대폴 야 서 야 그림 돼 왔다 그림 바로 이만 아닙니까 야 서 뻗어 뻗어 땅뎅뽀 나이스 와 Yup 후랭 넘 빅 여러분 이맛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됐어 자 한순 being 자 버퍼가 와서 좀 그랬는데 1962 연자 ripped 연ric 뼛 언니가 내rijk 돌려 왔다 빵야 이거로 크다 이것도 크다 이거로 커요 미크 나오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크대 쌍거리 아니면 대포다 이랬는데 조그만한거 나온거 아니지 아니다 이거는 크다 굿샷 또 사이즈 좋은거 또 나왔어요 지금 6연타 아 굿샷 참고로 저는 쓰심체크 릴도 아니에요 그냥 릴이에요 그래도 잘 잡죠 자랑이 아니고 없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꼬양 몸통만 해요 보여줄게요 진짜로 꼬양 몸통만 해요 나 옆에 바로 냈거든 그짓말 안해요 나는 이거 두개 합치면 꼬양 허리야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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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 춤을 춘다 태공이 꼬양님 한치는 또 뭐로 먹어야 맛있나요 한치 전문가님 한치 무래가 또 맛있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한치 숙회가 또 맛있답니다 그리고 한치 무침 그리고 한치 통찜 그리고 라면 끓여 먹을때 먹는 한치를 엄청나게 많이 잡으신 분들만 가능한 한치라면 한치 구이도 맛있어요 이거 완전 맛있어 말려가지고 우리 피대기 알죠 우리 그 생거 구우면 돼 투다리 갈 필요 없어요 잡아갖고 또 한치 구이 딱 먹으면서 맥주 한캔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